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762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28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문제네요. 위드구문이에요. 위드 서베일런스 카메라 감시카메라는 most urban centers 대부분의 도시의 중심부에 뭐 이렇게 돼있고 여기 지금 끊어지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컷마트 안찍을수도 있죠. 보통 안찍죠. 아 그 다음에 여기 have we네요. we가 주어고 have we가 정동사죠. have we gotten to the point 시점에 이르느냐. 카메라가 don't belong, don't need, photographer, 사진사가 필요가 없고, photographs, 사진은 don't even need, 카메라가 필요 없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 요거 뒤에가 목적어가 나오겠죠. 여기 동사가 나오니까, observe가 나오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는거죠. 대부분의 도시의 중심부를, 뭐 위드구문이니까 위드 명사 ing 나오는게 보통이죠. 바로 그냥 답이 d번임으로 다 알 수 있죠. 자, a번은 observed가 과거라면은 안되죠. 이거 목적격이잖아요. 위드하면은 문법적으로 목적격이죠. 목적격 옆에 과거, 정동사인 과거가 나올 수 없고, 과거 분사라면 수동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되죠. a번, c번 observed, 현지형 쓰면 안되죠. 청동사인데 옆에 목적격이니까 무조건 안되죠. 그 다음에 b번이 조금 까다롭죠. 위드 명사 ing가 보통인데 드물게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투부정사는요, 가능성이라던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거에요. 음, 뭐 여기서는 기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두개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분사가 보통 답인거에요. d번이 답, 뭐 자세한건 위드금은 살펴보시면요. 검색해보시면 요것도 나와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것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위드금은 이거, 준동사가 따라, 목적격인물은 어떻게 준동사 따라야 돼, 목적어인 있으니까 현재 분사 써야 된다 이런거죠. 없어도 어쩌고, 위드금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동시에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니까 부정사 쓰지 않는다는거죠. 자, 내려가서, 3729번, since the present solace, 태양계는 co-last, 응집된거죠. about 4.6 billion, 46억년 전에 대략, many physical changes, 많은 물리적 변화, 그리고 또한 이 나우, 우리의 이에 있어서의 변화, 삽입처리했죠. 빼버려도 되지만, 이게 many changes,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 신스가 이대로니까 이대로 발생해왔다. 여러분이 테이크 프레이스는 원래 공간을 차지하는거에요.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걸 얘네들은 공간을 차지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거죠. 우리는 뭐 그런 표현을 안 쓰죠. 발생하다 이르지만, 얘네들은 뭐 공간을 차지하다. 그런게 답이에요. A번 답이구요. B번, 워테이킹 프레이스는 이게 신스가 때문에 라고 하더라도, 응집되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의미가 안 통해요. C번은, 헤브이엔, 여러분이 뭐 여러 번 배웠잖아요. 헤브, B는 결합형이 이렇게 결합된거죠. 헤브이엔, BPP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이잖아요. 수동인데, 뒤에 테이크 프레이스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는거잖아요. 그니까 안되는거죠. 그 다음에 D번, 워비잉테이크 플러스는 워플러스 아이엔지 과거진행, 비테이크이죠. 역시 수동이죠. 근데 뒤에 프레이스가 목적어니까 따라 나오질 못하죠. 비번은 뭐 아까 안되는거 얘기했구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테이크 프레이스가 공간을 차지하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요. 그걸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거죠. 완진수라는 얘기도 했었죠. 완료, 진행, 수동, 조동사의 순서로 결합이 된다는거. 완진수. 뭐 제 강의를 들어본들은 이 완진수 얘기는 여러 번 들었을겁니다. 한번도 들을 적이 없는 분? 에이, 거꾸로 뒤로 돌아가서 검색을 해서 한참 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자, 뭐 어느정도 하고 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보면, 아이고, 이건 뭡니까? 내려가보면은, 다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3,730번 항공대 문제네요. The procedure for the titration. 적정화라 그러는데 어려운 단어죠. titration의 과정은 설명되는데, 다음처럼. First touch on non-amountable khp. 알려진 양이, is transport 옮겨진다. 에덴 메이어 플라스크에. 뭔지 모르지만 플라스크에 옮겨지고. some distilled. 약간의 증류된 물이 더해진다. make up a solution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next, 다음엔 NaOH 용액이. is carefully added. 더해진다. khp 용액이. from a buret. buret. buret에서. until we reach the equivalent은 양쪽이 같은 포인트니까. 이것도 적절한 그런 지점에 이르도록. that is, 즉, the point of which. which이 내려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산이 반응을 한다. 뭐뭐와 또는 중성화된다. 염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위치 내려갈 자리가 없죠. 따라서 위치는 LH나 WHERE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는 LH를 그냥 쓰면 좋겠네요. the point is usually. 보통 시그널이 sharp color change. 색깔의 변화로 표시된다. an indicator that has been added to the acid solution, 산 용액에 첨가되어지는 표시치의 변화, 색깔의 변화에 의해서. 산과 염기의 타이틀레이션, 적정화에서 표시해주는 것들은 물질이다. that has been added to the acid solution, 분명하게 different colors인 산과 염기의 매체, 매체라고 그러죠. 언론도 매체라고 그러죠. 용매, 매체라고 그러죠. 그래서는 분명히 다른 색깔을 갖는다. B번 H 위치죠. 명상의 위치는 내려갈 자리가 없죠. 타이틀레이션, 적합하게 떨어뜨린다. 그러는 게 타이틀레이션이에요. 어려운 단어죠. 평생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핀니스 오브 더, 저도 뭐 이렇게 화학이라든가 물리에 대한 글을 많이 못 읽어서 여러분이 뭐 이쪽에서, 이쪽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요. 사실은 뭐 타이틀이 금의 수, 우리가 타이틀, 자격, 뭐 타이틀이 받다 그러죠. 센츠리클럽에 가입했다, 뭐 타이틀, 뭐 그러잖아요. 이게 금의 순도하고 관련돼 있대요. 뮤렛, 뭐 뷰렛이라 그러죠. 화학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은 잘 알겠죠. 저는 뭐 공대가 아니어서, 저는 친한 공대 출신, 기획과 출신의 친구가 있는데, 대학 동창이라고는 뭐 한 두 명인 애들 중에 한 명인데, 아무튼 뭐 그래도 나이 한 60대 때까지는 일하더라고요만요. 그런데 요즘은 또 그래도 60 넘은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숙명연대 문제네요. 별표 하나 좋네요. there is a basic flow. 몇 개의 흠결이 있다. a basic flow. 하나, 몇 개가 아니고, a basic flow죠. 하나의 결함이 있다, 생각에는. 건강에 대한, with your symptoms, 우리는 증세를 치료한다. not the underlying, lying, lie, 아래쪽에 있는 위치하는 거죠. 더 아래쪽에 있는 건, 근원이 되는 거죠. underlying, 자동차 맞죠. 질환의, yet, only way. way는 거의 가사명사예요. 아주 드물게 불가사명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예문을 갖다 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가사명사예요. to provide long lasting, 오래가는 편안함이죠. 인내니 경감시키는 거죠. 이 디자인의, 태행성 질환에 있어서 오래가는 그런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외에는 셀 수 있는 용사니까 더가 있어야 되겠죠. 예컨대, cancer, 암과 같은 거. 그리고 cancer의 용법도 배워야 되겠죠. arthritis, 불가사명사로 쓰입니다. 여러분, article 아시죠? 관사. 관사라고 하는 건, 관사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관자돌림이잖아요. 따라서 arthritis은 염증이고 관절염이 되겠죠. article, article 관사잖아요. and heart disease, 그리고 심장병과 같은 그런 거. to leave us a basic cause of 질환의 근본 원인을 바꾸는 것이다. 되돌리는 것이다. 이런 거죠. only way는 the only way죠. 드물게 여지나 기회, 속력의 뜻이 돼 불가사명사로 사용되지만, 그냥 보통은 가상명사로 기억해두시면 돼요. 물론 way가 부사로 사용될 수 있죠. way under 그러면 한참 아래, 이런 경우에. way down, 한참 아래,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면 가능하죠. 가상명사이므로 제로관사, 관사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only가 있으니까 the only가 적합하죠. let me have a way to work my wheel, 내 의지를 펼 방법. 이럴 때는 기회 또는 여지, 그런 뜻으로 봐도 돼요. 기회, 여지로 봐도 괜찮아요. the ship is gathering, 배가 길을 증가시킨다는 게 뭐,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쓸 수 있는 거죠. do you think we will outpace the storm, 폭풍을 앞질 수 있냐, 이런 거죠. lie가 자동사로 쓰이면, 물론 lay는 타동사지만요. lying이 자동사고, underlying 근원도 돼 있는 거죠. arthritis, 관절염이라고 그랬죠, article. 자, 여기서 앞에서 다른 부분인데,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와 병명에 관련돼서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의학, 생물학, 해부학 등에서 신체나 신체의 일부를 총칭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를 지칭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칭으로 언급할 때는 정관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the ear drum, 이렇게 나왔죠. 고막이죠. 고막, 털을 붙인다는 거예요. 유일한 기관이나, the human body,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capable of, 어쩌고 저쩌고. 신체의 일부일 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sleep is controlled by the brain, 뇌에 그럴 때는 덜을 붙여 쓰는 거고요. associated with characteristic breathing, reading과 관련이 있다. the heart 그러는 거예요. a heart가 사람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해부학에서 얘기할 때는, 아주 놀라운 기관이다, 근육이다. unlike other muscles, 다른 근육과 달리, the heart, never get 피곤해지는 법이 없어. 물론, 나의 심장을 가져줘. 뭐 또, 뭐 아이가 있으니까 참관없겠지만, what a notified a heart available. 심장을 구하면, 어떻게 연락 받습니까? 이거는, 신체 일부로서가 아니라,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당연히, 이식할 심장일 때는 없으는 거죠. stomach, the stomach. 위는, 신체의, 음식 창고, 주 음식 창고다. 이런 거죠. you need to have a strong, strong. 어가 붙어서, 분류화시킨 거죠. 새로운 개념인 거죠. 튼튼한 위 있고, 약한 위 있고, 여러 가지 위가 있죠. 에, 앰뷸런스 운전사가 되려면, 위가 튼튼해야 돼. 이랬는데, 위가 아니라, 위 라는 것보다는, 어떤 뻔뻔함, 튼튼함, 비위가 좋은,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the liver, 간이죠. 간은, 가장 큰 기관이다. 이것저, 신체 일부. 이런, adultism은, 성의대계에 있어서, 피부도 신체 일부인 거죠. 일부 또는 전체이지만, 웨이소바 7파운드가 나간다. 복수형 신체, 그 다음 거, 복수형이 있을 수 있어요. 디아이즈, 이럴 때는, 여러분, 유한집합이라고 보셔도 되죠. 더, 1990s, 그럼, 90년대, 뭐, 그럴 때는, 어떻게, 10개니까, 덜을 붙이죠. 디아이즈, 눈이 두 개니까, 스몰컴페어, 몬스터드, 바리스, 아더울건스죠. 럴런스, 패도모라는 거죠. 두쌍이잖아요. 아페레브, 오르건스, 인 더, 체스트, 가슴, 호흡책입니다. 휴먼스, 키드니, 신장 두 개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의 부모에게, 하나의 신장을 줬다는 말 많이 하죠. 더, 키드니, 유한집합에 덜을 수 있는 거죠. 포스트리얼 파트 오브 더 앱도면 페어의, 그러나, 이것도, 키드니스인 거죠. 이것도, 해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건, 이식할, 신장을 구하게 되면, 적절한 사람에게 관계한다. 리스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됩니다. 입술도 위아래 두 개죠. 유한집합에 덜을 수 있죠. 페어의 마슬, 티슈즈, 우지폼, 엔티오에 이를 형성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푸르는, 불가산명사인데, 보통은 덜을 붙여서 써요. 더, 푸르, 어려워요. 질병의 일부인데, 푸르도, 더 푸르를 쓰기도 하고, 푸르를 쓰기도 하죠. 그러네, 음, 그러나, 인플루엔자는, 이거는, 불가산명사예요. 어렵죠. 푸르는 덜을 붙여 쓰기도 하고, 불가산명사로 쓰기도 하고, 병명이니까, 그러나, 인플루엔자는, 꼭 불가산명사로 쓰는 거죠.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문제가 뭐예요? I think of coming down with a cold. 자, 이제 감기가 문제예요. I have a slight cold. 가벼운 감기, 심한 감기 등등이 있잖아요. heavy cold,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종류화 시킬 때면, 어를 붙이는 거죠. Don't go work, 회사 가지 마라. 비유 회사라는 걸, 얘네들은 보통 일하는 곳, 워크라 그러는 거죠. 아, 뭐 회사 가지 마라 그럴 때, 특정 회사를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워크를 쓰는 거죠. 컴퍼니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가산명사인 cold는, 부정관사를 사용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캐쳐 콜드, 또는 뭐, 입이 공원하듯 인디슬레임, 이중에서는 심한 감기에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캐치가 붙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거 예외까지 외우니까, 뭐 어렵죠. 헤르 콜드는 코감기, 그 다음에, 데스 오브 콜드 그러면, 지독함 감기 이런 거죠. 그런데, 피버, 피버, 다른 건 다 비슷했는데, 이제 피버, 열은, 열 템포나, 피버는 다 열이죠. 이런 거는, 이제 가산명사로 쓰는 거예요. I still have fever. I have a temperature of fever. So I'm some in bed. today. 이런 거죠. 부정관사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프는 콜록콜록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명사로 쓰는 거예요. 커프는. I have a headache, 두통, 슬라이트 헤드에이크, a terrible headache, a spinning headache, a pounding headache. 헤드에이크는, 가산명사로, 참 어렵죠. 에이크, 에이크가 나오는 거는, 일단 가산명사로 보는 거예요. 에이크. 그래서, 여기 뭐예요. 캘란헤드 더 쓰면 안 되고, 안 쓰면 안 되고, 헤드에이크도, 안 쓰고 복수용도 안 되고요. 어 헤드에이크 이렇게 쓰는 거죠. 어렵죠. 물론, 하트에이크는 좀 다르죠. 하트에이크는 마음이 아픈 거죠. 추상적이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통증보다 이런 것보다는, 마음이 아파잖아요. 이럴 때는, 거의 불가산으로 쓰는 거예요. 영안사전에서는. 그런데, 꼭, 영안사전은 그렇지만요. 모든, 마이 쉐어브 헤드에이크스, 이렇게 복수용도 썼잖아요. 시 라이러가 더 조윈한 하드에이크스.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영안사전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미치는 거예요. 양쪽 사전, 양쪽형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틀리게 내고서, 틀리게, 뭐 곤란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트세이크, 트세이크. 특실이 이렇게 뭐 붙으면요. 에, 이거는 이렇게, 불가산으로 쓰이던가. 트세이크, 통증, 아, 치통, 그 다음에 뭐, 백, 등통, 어, 배가 아픈고, 복통, 벨리에이크 이런 건, 어 플러스 단수형을 쓰던지, 그냥 불가산 명사로 쓰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나요? 담뜬전 쉽죠. 뉴모니아, 그 다음에, 폐렴, 브롱크가 기관지 여기를 말하는 거죠. 프롱, 프롱하이티스, 기관지염, 에스모, 천식, 추벌크로우시스, 결핵, 이런 거, 호흡기질하는 불가산 명사. 호흡기질하는 불가산 명사. 이렇게 기억하세요. 호흡기질하는 불가산 명사. 그 다음에, 언니미아, 빈혈이에요. 빈혈, 언니미아. 또, 루키미아, 백혈병, 에미아, 에미아가 피라 그랬죠. 루프는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비리즈, 당뇨병이죠. 이 당뇨병이라는 거, 저는 저, 이, 이, 급성 당뇨병에 걸려갖고, 한동안 고생, 뭐 오래 고생은 하진 않았지만요. 만성 당뇨병은 더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요. 하이브라드 프레셔, 하이퍼텐션이라고도 하죠. 빈혈, 루키미아, 다이비리즈, 아트, 아까 아티클 관사에서 왔다 하죠. 관자들, 관철염, 페로라이시스, 마피, 중풍, 하이퍼텐션, 또는 하이브라드 프레셔, 하이퍼스미아, 저체온증, 컨큐션, 진탕, 에노스미아, 후감각, 무후각증 이런거죠. 오티즌, 자폐죠. 자기만 생각하는거, 갖춰있는거죠. 음, 또 뭐, 디슬렉시아, 읽는게 렉스, 리드가 안되는거죠. 인잠이야, 잠이 안오는거죠. 인잠이야 라고 하죠. 암니지어, 건망증 이런거죠. 애노렉시아, 식욕부진, 불리미아, 저는 이건 배가, 잔뜩 먹어서 배가 불러오는거죠. 대식증, 크래프터매니아, 병적 도벽, 알짜이머, 이것도 불가사 명사되는거죠. I think she's suffering from terrible, 디멘시아, 음, 그런데 이제 뭐, 음, 이 알짜이머로 쓰이지 않고, 디멘시아로 썼을때는, 어, 불가사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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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렵죠. 미술수, 어, 이, 홍역이지만, S를 붙이지만, 단수 취급하는 것도 알아서, 아, 주셔야 돼요. 이수, 이트로 받았잖아요. S는 붙어있지만, 음, 어이 단수 취급하고, 아주 드물게 복수 취급. 자, 캔서, 이건 좀 알아두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the cancer.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일반적으로 그냥, 암 그럴 때는 불가사 명사로 쓰여요. 그러나, what did you do if you had a serious, 이렇게 분류화시킨거죠. 어, 심각한 병이냐, 심각한 암이냐, 가벼운 암이냐, 초기암이냐, 이렇게, 예, 종류화시켜서, 증세일을 종류화시킬 때는, 가사 명사로 쓰여요. 또, some cancers, 어떤 암들, 다른 암들, 이런 암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복수형으로 쓰여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he died of, 이게 종류화시킬 때는 복수화시키는데, 런 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암의 이름이 됐을 때는, 캔서의 구체적인 힘이 되는, 런 캔서가 아니고, 그냥 런 캔서예요. she died of breast cancer, 유방암, 이렇게 되는, prostate cancer, 전립선암이라고 그러죠.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죽은 지 한 10년 됐나요? 지금 제 나이 때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제 나이 때, 거의 6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익훈 어학원이라고 잘 아시죠? 그 이익훈 원장님이 제 선배죠. 중학교 선배이자, 아무튼 뭐, 대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아무튼, 대단한, 원장님 이전에 대단한 강사였죠. 1년 내내 쉬지 않는 분이었어요. 참 대단했죠. 저하고는 뭐, 그게, 같은, 뭐, 학교고, 그래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했어요. 캔서, 이렇게, 가상과 불가상 양쪽인데, 각각의 하면, 아까 여기, S를 붙였죠. A virus can cause a disease. disease는 이렇게, O를 붙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ost deaths from infectious disease. S 붙였죠. increased disease, 질병. disease도 캔서와 같은 식으로 쓰여요. 캔서와 disease는 거의 같은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유형하는, one has caused COVID를, 무엇이 여기 있을까? opinion 다르다. 물론, virus is natural one, manufactured one, has it been transmitted from 동물과에서 사람으로. 이게, 전치사로 이렇게, 전치사고가 되다 보니까, 관사는 안 쓸 수, 보통 안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코로나, COVID라고 하는 거, 코로나에서 온 거고요. 코로나, B는, 바이러스에서 온 거고, D는 disease에서 온 거예요. 따라서, COVID도 용법은, disease에 준할 거라는 거죠. 아, 좀 어려웠죠. 어려워서, 별표 많이 더 주려고 그러다가, 이 문제는 사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쭉 올라가 보죠. 굉장히 길이가 기네요. 쭉, 너무 끔찍했어요. 다만, 여기서 뭐가 나왔다는 거죠. 2번, arthritis, 관절염, 뭔 단어온지도 몰랐을 거예요. 잘 생각도 안 나올 수도 있고. The only way, 이거 C번 골라야 되는데, 요즘, 숙명여대든, 이와여대든, 보면 가끔 이렇게, 관사에 대해서, 덜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 이런 문제가 새로운 유형으로. 제가 옛날에, 13년도, 13년도 이전의 문제에는, 없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별표 한, 두 개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문제가 쉬워서. 그러나, 2번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아, 2번이 맞을까, C번이 맞을까, 뭐, 이런 고민을 괜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외인은 가사명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문제죠. 별표 하나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